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 그것은 위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욕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있게 순서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써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잊고 보람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